유니온 2660 생각보다 재배급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잘 없네요 15% 9% 9% 0.10 0.16 15% 5.40 보건공 에디큐브를 하는 중이군요 2% 7% 8% 10% 10% 10%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아 반갑습니다.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할 수 있나요? 여보세요?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할 수 있나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 여보세요? 아 네네 들리네요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 이제 제가 템 보면은 파프노셋은 초기에 맞춘 거라고 추억도 상태가 좀 안 좋고 이래서 템을 한 부위 한 부위 좀 크게 맞추려고 하는데 그 장갑을 먼저 크댐 장갑을 먼저 갈지 아니면은 파프 3세트를 유니크 17성 30작으로 사려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가는게 맞는지 아 자금이 충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? 아 일단은 가격 보니까 3세트 맞추면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들었고 어 유니크 15포 하는데 한 25, 30억씩 하죠 한 100급 추억에 에디 2줄짜리가 네 장갑이 한 40, 50억 정도 때 할 것이고요 예 맞습니까? 예 그거야 뭐 이제 자본에 따라서 맞추는 거죠 좀 원신 생각은 좀 어떤지 저는요 좀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요 그냥 나온 거 돈이 있었다면 나온 거 맞춰서 그냥 싸게 나왔다 싶은 걸 맞춰서 하겠죠 아 그냥 메모를 보고 메모를 먼저 아 그 그러면은 이거는 검은 그렇다고 치웠고 벨트가 네네 그냥 우리가 지금 상태가 보시면은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이거를 그냥 그냥 보장세 맞추면서 벨트를 가야되지 아니면 그냥 타이블2 가도 괜찮은데 어 굴굴굴벨은 교부리니까 선택 차이죠 이것도 음 또 교부리냐 교가로 갈 거냐 이런 거에 차이지 않을까요 뭐 나중에 작품에 뭐 뭐야 작품에 분노한 작품에 토드할 수 있는데 결국에 유니크 레전드리까지 올렸을 경우가 문제이긴 하죠 일단 일단 다 유니크 까지는 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은 교과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어 궁금한 거 없습니까 예 뭐 이 질문은 예 음 음 아 근데 무기도 다 70% 이어가지고 예 무기 무기를 먼저 바꾸려고 했더니 그냥 일단 레전드 유니크 일단 이게 있으니까 네 그래도 에디 좀 맞춰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에디도 지금 계속 조금조금씩 사면서 아 그래도 한 9%는 띄워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두 줄 띄워서 나중에 팔 때도 좀 빨리 팔리도록 팔이오고 네 두 줄 띄우기가 쉽지가 않나가지고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돈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 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요 하트빈님 별풍선 300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도미네이터 페널트를 가려고 하는데 저거는 그냥 피도미로 가도 될까요 피도미 별로 안좋아요 아 그냥 그냥 거쳐가는 템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요 피망돔이요 예 지금 폰텔 먹거리보다는 기타할 것 같아서 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억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피방돔이야 그렇게 별로 차이 없을걸요 아 그래요 피방돔인 애디 없어가지고 15% 아니에요 윗잠이 크리크리 크리의 15%잖아요 예 크기에다가 추업인데 쓰읍 쓰읍 아 차이 크다면 그렇게 저는 별로요 아 근데 굳이 피방돔에 안 쓸 이유는 없죠 있으면 써도 되죠 아 근데 그 큐브랑 뭐 이런 것도 해주니까 다 주니까 그냥 겸사겸사해서 아 겸사겸사 괜찮죠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유니언도 좀 열심히 키우시고 아 네 고맙습니다 어 네네 지금 가능합니다